아, 이 장마철에도 노을한 장미가 폈네요. 여기는 연못이 있었던 자리에요. 여기 금붕어를 키웠던 자리인데 연못에 이렇게 대리석 조각이 물에 담고 있었죠. 10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대리석이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집에서도 이렇게 정원에 있었던 거라 때도 많이 타고 부식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올리브가 컸는데 아, 키가 이렇게 크구나. 컸는데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질 않아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려. 엉망이 되어버려. 다시 잡아야 돼. 뭐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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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